단비 친구들, 반주를 잘하려면 피아노 코드를 잘 알아야 돼요. 바로 영화 음유림을 알아야 되는데 두 지붕에는 CDE, 세 지붕 아래에는 FGAP가 살아요. 모두 7명의 음유림이 살고 있는데 우리 다같이 노래로 배워보도록 해요. 자, 준비되셨죠? 자, 시작 그 지붕 밑에는 누가 살까요? CDE가 살지요 새 지붕 밑에는 누가 살까요? FGAB가 살지요 일곱 식구 사이 두께 모여 살아요 CDEFG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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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DEFGAP